안녕하세요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이제 계약자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사장님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는 센터는 강화센터요 강화센터 창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장님이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일을 보시려고 했어요 이제 SSG 쓱배송 보시려고 했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는지 쓱배송이나 쿠팡보다는 몸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급여도 꾸준하게 들어올 것 같고 좀 안심이 되죠 일단은 기업물류 쪽으로 하니까 그쵸 기업물류의 장점이 쿠팡은 몇 초일째 잖아요 편의점을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하셨어요 다른 배송 선탁도 진짜 많이 하셨는데 편의점 배송이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간단하더라구요 간단하다 그냥 상차해서 배송하고 하차하면 끝 또 쿠팡도 선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짧게 짧게 움직이긴 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이 편의점은 좀 여유가 있다 일단 점포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내리는 물건도 많긴 해도 한 번에 이렇게 대차 같은데 실어서 한 번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진 않더라구요 그런 또 장점이 그런 걸 또 보셨구나 선탁을 직접 해보셨잖아요 어떤 일인지는 확인을 하셨는데 그 기사님은 잘 해주셨나요 네 잘해주세요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탁 기사님이나 기사님 명세서까지도 확인을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상담하는 거 영상에서 보시는 거랑 비슷한가요? 똑같은가요? 120% 똑같습니다 120%? 네 더 쉬우면 쉬웠지 어렵진 않아요 코스도 진짜 마음에 드셨고 선생님이 사실 지금 일을 하시게 되면은 또 소개 소개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해줄만 한가요?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약하기 전부터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해봐라 나중에라도 이거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선생님이 마음에 드세요? 개인 사업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금 앞으로 시작할 일은 2, 3년 하고 그만두는 일은 못하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최고지 않나? 아 최고다! 차량도 신차로 사셨잖아요 네 완납하셨어요 거의 네 차는 신차요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? 어차피 이게 길게 봤을 때 중고는 뛴 키로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신차는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을 봤을 때 신차로 하면은 10년을 탈 수 있고 중고로 하면 한 5, 6년 타다가 또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비용이 2중으로 나가니까 그 비용도 절감할 겸 중고차하고 신차의 가격 차이도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영상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전혀 손댄 거는 전혀 없고 신차에 견적을 내보니까 견적을 냈을 때 비교를 하니까 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토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토는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 결정하셨으면 2.5톤이시면은 그냥 신차로 승인을 하시는 걸 좋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고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아직 시작은 안 해봤는데 열심히만 하면은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상상 받아보셨나요? 안 해본 것 같은데 여기만 지금 세 번째 왔어요 여기만 세 번째? 믿음이 간다고 해나? 그냥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느낌이 좋다 좋다 와서 깜짝 놀랐는데 사무실도 잘 되셨고 네 사무실도 예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은수대통 되셨으면 좋겠고 사사님도 당연 이제 저희가 시작하시니까 이름대로 온수대통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을 만들어주세요 편의점이 조금 쉬게 해nin 감사합니다 한번 뱃e